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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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콘서트 몇시에 시작하니 모가다 버튼 만들어주세요 으 으 으 오 목소리 커졌어 콘서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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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치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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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 예 OK 문장완성 얼마 길어 봤어? 이거 몇시 시작되니? 그 콘서트 몇시에 시작되니? 그 콘서트는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되니? 그 콘서트는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되니? it begins 7 evening OK 그래서 이거 통째로 이런 표현 많이 쓰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at 7 this evening 오늘 저녁 7시에 at 7 this evening 무슨 뜻이니까 그러니까 6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나는 그냥 막연한 대답말고 몇 시인지 공부하다니까 뭐 대신에 언제 대신에 몇 시에를 썼죠 언제 when 몇 시에 what time 그래서 콘서트 언제 시작하니? 근데 몇 시에 시작하니 하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어느 저녁 7시에 시작되 그쵸 그쵸 begins 7 this evening 됐습니까 OK 그래서 뭐라고 묻고 그쵸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쵸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천천히 this evening 뭐라고요? It begins at 7 this evening very 훌륭 그 다음 제가 언제 숙제를 시작해야만 합니까? 누가 나부터 누가 나부터 정리해서 뭐라고요? I should begin이죠 그리고 나는 시작해야만 한다 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면 듣는 말 제가 숙제를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랬더니 엄만 길어 뭐 대신해 뭐? Your homework 대신해 이시겠죠 너의 숙제 라는 말 대신에 그것을 점심 먹고나서 시작돼 해야 돼 그래서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after lunch 점심 먹고나서 after lunch after가 아니고 after after lunch 좋습니까? When should I begin? You should begin after lunch 오케이 그래서 숙제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랬더니 그쵸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after lunch 오케이 왜 저는 신발걸을 묶어야만 합니까? 누가 나부터 누가 내가 뭐한다? 묶어야만 한다 그리고 묶어야만 묶어야만 그쵸 묶어야만 묶어야만 쇼레이시 쇼레이시 왜 쇼드 I tie my 쇼레이시 왜 쇼드 I tie my 쇼레이시 그랬더니 네가 풀다운 할 수 있기 때문에 풀다운 이걸 무슨 뜻일까 그렇죠 넘어지다 라는 하자씨 양념식 캔디에 무슨씩 하자씨 넣었네요 넘어질 수도 있다 You can 풀다운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발끈 묶는 이유를 묻고 답해 볼까요 그렇죠 왜 쇼드 I tie my 쇼레이시 왜 쇼드 I tie my 쇼레이시 그랬더니 오늘 아주 훌륭했습니다 소리 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거 선생님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3편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도헌 다음 시간엔 연습 좀 해갖고 집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